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반도 PRG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는 곡은 20의 CREP CREP!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을 켜고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설명입니다 이름은 20 직업은 JYP Entertainment 레이블은 Epic Records Japan 이 곡은 20의 3번째 싱글의 리더 트랙 20의 에너지 수사와 이번에는 그녀의 스웨그가 느낄 수 있는 히프한 Funky Dance Pop 이 곡의 포인트는 서비의 캐치프레이즈 CREP CREP 그리고 브라스와 핸드클랩 사운드 그리고 이 곡의 베이스 라인과 클랩 브라스 3FC의 조화에 불쌍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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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아 이게 Make Happy 때 출렁기 그거를 또 써먹은거라고 하잖아 오우 너무 이뻐졌어 매번 갱신하는거 같으니까 역시 이번 곡은 약간 힙한거라서 리마가 진짜 멋있더라 뒤쪽 그래피티 이런것도 엄청 멋있게 예전에 막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 했었는데 완전 힙합 진짜 원래 조금씩 조금씩 힙합이었는데 이 곡은 아예 힙합인거 같아 저거 위에 쇼파네 의상도 너무 잘어울려 그리고 진짜 잘쓰는거 같아 중강현실이랑 같이 쓰는거 진짜 잘하는거 같아 아 저 구이의짱이 데뷔하고선 처음으로 염색을 하셨는데 얼마나 또 잘어울리나 했는데 생각이상으로 더 잘어울리더라 부럽다 아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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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아아 그러네 계속 흑발이었는데 아아 너무 멋있어졌어 그니까 검은색 옷 입었을때 버전이 멋있다 보면 댓글에 달려있어 음 통통 튀는 매력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또 정말 스웨그가 느껴지니 둘다 잘 살린거 같아 앨범커버 보니까 원래 다른건 다 웃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앨범은 안웃고있더라구요 아아 멋있는 표정하고 뮤비도 약간 좀 상큼한건 조금 빼고 좀 더 멋있게 만든거 같아 제스쳐도 그렇고 아우 역시 뭐 요즘에 이런 노래를 듣던거 되게 신기한게 이쪽으로 드럼 스네어랑 하이햇이라는 악기가 있거든요 그게 왔다갔다 되게 신기하다 이거 아 아 아 아 학교는 가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아우라가 아후라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멤버들도 가꼬이게도 될까 싶었던 시간이었어요 진짜 성장하는 그룹이랄까 싶었어요 오늘도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배우고 싶으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よろしく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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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